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박 대통령의 사녀는 늦었지만 사녀합니다. 건강에서 만족스러운 아침은 아니었는데요. 빨리 건강하게 사녀가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침조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침조로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전혀 제작진이 천공수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은 천국에 땀을 가야 할 겁니다. 동국당이 어떻다고요? 비비캐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도우를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국당이 어떻다고요? 세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